집안에서 남동구역은 시계방향으로는 다시 방향 정도가 되는데요. 집집마다 남동구역이 풍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역이 됩니다. 바로 재물의 활성화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9월 30일이 지나기 전에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도움보기 크게 달라집니다. 따지 않은 소주 한 병을 집안 남동구역에 하루 동안 놓아주신 후에 그 다음날 철수, 원위치 시켜주시면 또 아주 좋은 풍수적인 의식이 되어줍니다. 특히 그 한 해의 마지막 100일을 앞둔 이런 즈음에는 이런 풍수 실천이 재정적인 마무리, 또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기에 또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. 이런 풍수의식을 통해서 결국 남은 시간 동안 도움보기, 알차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. 이렇게 돈이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 또 돈이 분산되지 않겠죠. 한 해가 그 100일 남은 이런 시점은 그 풍수적으로 역시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단계로 간주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게 되면 이 시기가 의미하는 그 각 기운이 그 교차하는 이 시기에 막혀있던 그 재물은 또 풀리게 만들어주고 또 큰 그 돈복을 또 미리 그 준비할 시간까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집의 그 남동구역, 즉 시계방향으로는 그 5시 방향에 이렇게 따지 않은 그 소주를 이렇게 하루 동안 두게 됨으로써 그동안 그 쌓여있던 그 부정적인 기운을 그 털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동시에 또 돈복의 그 활력을 크게 그 가속시킨다고 합니다. 10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어떤 그 목표를 또 완성하기에 그 시간을 또 의미 있게 또 마무리하기에 그 충분한 또 시간이 되어줍니다. 재물운을 또 크게 그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풍수의식으로 또 간주를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그 9월 30일이 가기 전에 그 하루 편안한 날 잡으셔서 집의 그 남동구역, 즉 시계방향 그 5시 방향에 이렇게 그 따지 않은 소주를 그 하루 동안 두시기 바랍니다. 동시에 또 남은 그 100일 년 동안 그 올해의 그 마무리까지 금전적인 그 성공을 크게 그 확대시킨다고 합니다.